와 이쪽은 눈이 많네 산이라서 그런지 차보다 높은데? 아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눈복판 아니야 이거 타마쿠라 맞추리니 키마시따 와 가봅시다 나도 조금 와봐요 지모토 나노니 응 지모토 나노니 아 지금 우리 있는 데가 요코테 고행 음 요코소 요코테 요키마시리에 마시리? 그럼 금붕어뜨기 저래야 없어? 마시리에 하면 그거 아니야? 먹을 거는 많을 거야 요코테 아키소바는 당연히 있을 거고 어 있네 또 눈이 내리나? 오 예쁘게 내린다 빨리 가보자 가자 가자 야 진짜 끝도 없이 내리는구나 진짜 나는 그 아키탄 눈들이 여러일 동안 쌓여서 그렇게 됐는 줄 알았는데 하루만에 그냥 눈밭이 돼버리네 동네 전체가 아래데스 까네 아래데스 까네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누레 카미타마를 마치고 그런 거거든 어 뭐 성이 있네? 어 요코테죠 어 그런 게 있었구나 오 많다 그러게 사람 좀 있네 어? 어? 어 그런가 보네 취재중 중계 중계 응 응 아 말씀 찾으세요 어 아 우리는 뭐 우리는 일계 유튜버잖아 일계 유튜버 아나운서 아니다 자 루카도 한번 해봐 저렇게 응? 하이 저는 요코테시의 유기마츠리에 왔어요 잘하네 ㅋㅋㅋㅋ 그것만 잘하네 거기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겠어? 그거였어 촬영하는 거 같은데 응 최고였어 응 예쁘긴 하네 진짜 이거 까마크라 만드는 쇼크님도 있어 쇼크님도 있어 쇼크님도 있어 아 가마크라 안에 애들이 앉아있고 들어왔다 가세요 이렇게 말해주고 안에 들어가면 떡이랑 그 아마잡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못하니까 올해는 안 한대 대행행중이네요 응 요코테 가마크라 축제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쁩니다 나 기대 안 하고 왔는데 ㅋㅋㅋㅋ 저기 작은 거 많든데 고앉한 곳은 인스타바에 덴토데끼나 간지대 바에 어우 플래시 겁나 타진다 나가자 나도 혼자 먹으시니 하이하이 어? 와 착하게 생겼네 눈 먹는다 또 눈 온다 가자 여기가? 여기가... 모르겠어요 무슨 다리가 있는데 포인트인 것 같아서 내렸어요 우와 와 예쁘네 아래 사람 있는데 어? 내려가볼까? 예쁘네 되게 여기에서 지산의 아마누가와 7월 7일에 그 별 이렇게 이렇게 간처럼 되는 건 뭐라고 그러지? 은하수? 응 지상의 은하수 아 지상의 은하수 아 지상의 은하수? 도데스? 너무 예쁩니다 와 저기 다리 위에 사람 많은데 이 다리에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다 아 진짜? 어때요? 아이고 그냥 그 되게 잘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먹을 건 언제 먹니? 먹으러 가자 배고프지 본격적으로 하는 생각보다 소소하게 할 줄 알았는데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이 마쯔리의 냄새가 난다 가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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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오우 오우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 아 근데 진짜 겁나 비싸다 이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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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데토 와 오우 꼭 이런 걸 먹는단 말이지? 응 애니메이션에서 음 달아 이치구가 정말 주우시 아 되게 옛날 사탕 맛이네 으허허허헣 으허허헣 에이구 한입으로 맛있네요 응 다 얹고 먹으러 가자 짭짤한거 애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아키토리 아키토리 아 저건 뭐야 저건 어 저건 오? 저거는 초코바나나? 이건 이따가 먹어야 돼 어? 먹어야 돼? 응 이건 먹어야 돼 루카 저거 좋아해? 응 나 그거 좋아 음에 5 lord 왜이러 ó 건? 여긴 그거 아니야? 뽀키인가? 뽀키데? 뽀키다 뽀키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여기 티코야키 카우야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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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의 사랑이야 뭐 아 전설의 사랑이죠 모찌모찌 포테토 감자 어때? 감자 이거 먹을까? 고춧가루 고춧가루 근데 꽤 추운거같아 우와 엄청 길어 맛있다 뭐야 이거 뭔가 자가비를 튀긴거같은 느낌이네 어떻게 모찌모찌한가 했더니 이런식으로 모찌모찌할수도 있다라는 생각 고춧가루 맛있다 우리가 딴거 몰라도 야키소바는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트에 야키소바가 있지? 양이 좀 많긴 하네 600원이다만 소리가 쏟아네 되게 과자같다 돌아다니면서 먹어야 될거같은데 눈 오는거 봐 눈에 찍어 먹어 ㅋㅋㅋㅋ 오빠 봐봐 바스카는 눈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키는 카오스입니다 여러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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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키소바가 영혼이 없네 터졌네 야키소바래 야키소바래 시키잖아 음 안은맛이야 맛있어? 안은맛이지? 진짜 안은맛이네 ㅎㅎㅎㅎ 안은맛이라서 맛있어 오! 어떻게든 오! 약이소 아! 약이소 안은근에가 안은근에가 아! 아! 근데 스니커가 와가지고 아씨 컸깨 안은맛이네 허락에 한 입에 그래서 한 입에 맥주게 응 보통 약이소바의 맛이네 ㅎㅎㅎㅎ 뭐? 고춧가루 오! 뭐? 고춧가루 먹은 적이 없으니까 아 그래 오빠가 그러면 먹어 봐봐 뜨거워 본약이네 응 맛있는데 내 자국 안찍었으면 좀 심심할 뻔했다 아 그래 가라시 있으니까 좀 나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는데 으 아 딱 발 시럽다 아 아 주로 눈밭이 올 때는 준비를 잔 또 해야 되겠구만 아 셔틀 주로 엄청 기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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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날씨에 마츠리는 다이앤다나 그 와중에 또 길에 가마쿠라 가마쿠라인가 이거 구멍을 뚫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쁘다 어 이것도 예쁜데 아 눈이 진짜 하루 종일 내리네 그냥 으 으 으 으 으 으 으 dom 으 er 오오 호흡 Accade 아 protected 10 nearby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까이 아 아 라일ience 아 딱 아 아 touch 아 아 아까 Caroline 아 아 아 아 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으니까 뭐 괜찮 괜찮나 나왔는데 바닥에 다 흘리니까 발이 시려워 바람도 불고